한국국토정보공사 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꿈꾸는 조선개혁방송입니다 조선개혁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여러분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용기로 개혁개방을 성취할 수 있는 강도와 지혜를 찾는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 남조선에 온 탈북자들이 서울에서 만드는 조선개혁방송은 인민과 간부들 청년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디지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목요일 조선개혁방송을 시작합니다 조선개혁방송은 매일 밤 12시까지 단파 7590kHz에서 1시간 동안 5시에서 6시까지 단파 7590kHz에서 1시간 동안 2시간이 걸쳐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갑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먼저 북조선 뉴스와 함께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계이모조모 84회 기념일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민화관 사회단체 탐방기 4회 북한 민주화 청년학선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